주요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연방대법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법관 윤리강령 제정에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위한 연간 자금 법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책임이 있는 세출소위원회를 이끄는 메릴랜드 주민주당의 크리스반 홀렌 상원위원은 아이디어에 대한 지시를 표명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며 소위원회의 공화당 최고위는 이 제안에 대한 반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벤 할러는 샌눌 포함한 15명의 민주당 코커스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을 감독하는 상원사법부 소위원회 위원장인 노드아일랜드 민주당에 실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대법원이 판사들에게 제기된 윤리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보다 투명한 절차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내년 예산안의 천벌 언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CNN이 벤 할런과 테너시센에게 보낸 새로운 편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법부를 관할하는 세출소위원회 공화단 최고위의 대석지 반홀레는 월요일 시의 냉가의 공동성명에서 대법원이 우리 염동법원의 다른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내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저는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워싱턴포스트에 의해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의회가 고등법원에 적합한 자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은 대법원의 더 강력한 행동강령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의 최근 발니슈시인데 이는 하급법원 판사들에게 부과된 많은 윤리 절차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홀레는 연간 세출법안의 윤리강령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현재 의회 구성을 고려할 때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대법원이 윤리강령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당파적인 문제가 되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다, 해거트의 대변인은 윤리강령은 대법원, 운영 및 보완을 위한 자금 수준과는 별개의 정책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다, 대변인은 월요일 저녁 성명에서 때다가 해거트 상원위원은 법원이 판결이나 정책을 바꾸도록 강의하려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혜적인 정책의 대가로 판사들과 그 가족들의 신비한 안전을 인질로 잡겠다는 위협은 법원이 제안서를 포상하거나 판사들의 집 밖에서 시위를 벌이니는 거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원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의 법관 윤리강령 추진에 대해 개랑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윤리적 규범한, 미래된다는 주장에 맞서 보수적인 법관들을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편지는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의 배우자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 상충문제와 고등법원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리처는 자금력 있고 기밀스러운 캠페인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최근의 보고서를 지적했습니다. 서하는 대법원은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기필, 규칙을 만들고 하급법원에 오는 처차를 기반으로 사법적 위법행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변화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개혁을 채택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법원이 그것들을 통과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판사들이 윤리강령을 채택하지 않는 한 연간 기금법안이 대법원의 기금 중 1천만 달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024년 예산책정 과정에서 거의 1억 5천백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편지가 연간 지출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 윤리적 언어는 판사가 자신의 사건에서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아니다. 이러한 공공윤리강령 또는 기타 법원 판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조사하기 위한 시스템 현재 판사들은 그들이 사건으로부터 스스로를 회피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절정합니다. 대법원이 판사들에게 제기한 윤리적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사용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과거 존도보치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썼습니다. 그는 2011년 연말 보고서에서 저는 언제 거절이 정당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동료들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의 2021년 보고서는 사법부가 제도적 독립성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방판사가 의회의 간섭 없이 초수로 경찰에 신뢰할 수 있음은 시스템입니다.